모두들 터라입니다. 만화문화연구소 소장이 발표하는 만화문화연구소의 사업입니다. 저희 만화문화연구소에서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다고 지난달에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도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7월에 출판 만화는 또 까면서 보는 해부학 만화. 압듈레 작가님이 그리셨고요. 그리고 수신지 작가님의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최성민 작가님의 좁은 방. 이 세 종이 한정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상이 갖고 있는 권위는 그 상을 받은 작품의 권위와 통하지 않습니까? 현재 이게 몇 번째죠? 이게 이제 저희가 선정한 걸로는 4월부터 선정을 해와서 이달에 출판 만화는 지금 4, 5, 6, 7, 4번째고요. 4번째. 현재까지 보면 굉장히 권위가 생기고 있습니다. 생기고 있는 부분이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권위를 생성하고 있는 만화문화연구소. 이 상에 또 권위가 생기려면 여러분들이 가셔서 이 책들을 많이 주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뽑으면 일단 반응이 있대. 시장이. 시장이 반응이 있다.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안 사신 분이 계시다면 이 세 작품 중에 하나를 알라딘에 가셔서 주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알라딘이랑 또 일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 본인이 등판하셨네요. 어디 계세요? 치사하게 본인 등장. 압둘라 작가님 오셨어. 작가님. 7월에 출판 만화 축하드립니다. 요즘에 정말 핫하시거든요. 제가 압둘라 작가님을 처음 만났던 것이 언 언제냐. 부천 한국화나산진흥원에서 처음 만난 게 벌써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전국적인 인기 작가님이 되셔서 축하드립니다. 콘서트에 갔었거든요. 와 근데. 난리다니었겠네. 진짜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약간 은혜인 느낌으로. 몇 명 안 왔다 그래서 아싸 개꿀 하면서 신청했는데. 몇 명이 겁나 많이 왔다. 50년까지 온 거예요. 유료였거든요. 심지어. 그래서 아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만족 드리고 조용히 왔습니다. 압둘라 작가님도 웹툰스쿨의 초창기 크루. 라고 저는 감히 말해봅니다. 근데 빨간색 아니시네요. 제가 무슨 말을. 내가 눈치 없게. 제가 해야지 그러면. 제가 말을 해야지. 본인이 말하면 안 되잖아요. 잘했어. 좋습니다. 이 작품들이 왜 선정했냐면. 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죠. 압둘라 작가님 절대 아닙니다. 아유 우리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일단 7월의 출판 만화 뽑혔으니까. 축하드립니다. 이게 왜 선정했냐면. 똑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약한 분야들이 있다고 치면. 만화에서 저는 교양만화, 지식교양만화 부분이. 학습만화 쪽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게 좀 아쉬웠는데. 아니 이분은 거의 지금 자격증 도전하시고. 지금 국가공인 자격증 1급인가 도전하신다고. 갑자기 저가 그러시더니. 아예 그냥 그쪽 계열로 나가버리시는 느낌으로. 이분은 이제 만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트레인을 하셔도 돼요.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분이야. 그래서 아니 그렇게까지 가셨다고 했는데. 그걸 다시 만화를 가져오셔서. 그럼요. 그걸 위해서 하신 거죠. 만화를 위해서 하신 거 아닙니까. 전문사람. 만화 외계를 달리시는 분이어서. 이런 류의 지식교양만화는 굉장히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수진지 작가님은. 항상 만화라는 매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출판 만화 형태로 연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묶어서 규프레스라는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어서 내시고요. 이거 원래 뭔지 아시죠. 저 작품이 원래 이거예요. 아 그렇죠. 제9회 대한민국 창작만화 공모전 수상이 반장으로 쓸 책인가요. 이때 이제 대상을 타셨거든요. 이때의 그림 작품을 모태 삼아서. 다시 출판 형식으로 내용도 그림도 다시 새롭게 만든. 이게 시앗. 이게 발 아 한 게 지금 저기 저거.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부에서 선정 논의를 할 때. 이 작품 최고로 나왔던 거 아니야?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을 하느냐. 그거랑은 다른 작품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고. 그러면 이거 올라가도 되겠다. 후보에 올리고. 저희끼리 또 한 번 논의를 더 거칩니다. 혹성 탈출 옛날 버전하고 요즘 버전하고 다른. 그런 느낌이 제모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완전히 다른 작품이 됐고. 이게 재판이 아니니까. 복간이 아니라 재판인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데. 다시 만든 거죠. 다시 만들었으니까. 그 어벤져스 약간 동네 아저씨 같이 생긴 헐크 나오는 버전 있잖아요. 옛날 거. 그거하고 지금 어벤져스는 다른 작품이잖아요. 회색 팬티 버전. 그렇죠. 다른. 약간. 완전 다른 계열이죠. 다른 계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좁은 방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가 굉장히 높은 점수들을 주셨냐면. 이거 웹툰이란 걸 때는 느낌이 완전 다르다.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정말 다른 작품 같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건 출판 만화여야 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네. 그렇다면 상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책으로 만들면서 완전히 책 형식으로 몰입되게 다시 만든다는 것은 굉장한 작업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거는 이달의 출판 만화를 뽑혀도 문제가 없는 작품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매달 하고 있고요. 한국 만화문화연구소에서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이렇게. 이렇게 세 개. 많이 가셔서 주문을 해주시면. 댓글에다가 이달의 출판 만화 보고 주문했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좀 구차하지만. 그렇죠. 큰 도움이 된다. 이것이 만화문화연구소에서 수상한 이달의 슈퍼만화인가요? 이렇게. 그렇죠. 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압둘라 작가님 이제 주문은 알라딘에서 그렇죠. 압둘라 작가님이 이제 이거를 다시 한 번 순위가 올라가면. 다시 한 번 캡처해서 인증해 주시고. 그렇죠. 그런 것을 해주시면. 그걸로 인쇄 들어오면 구독도 해주시고 멤버십도 하시면 됩니다. 빨간 이름으로. 그럼 안 온단 말이야. 아이참 예준바. 지금 이거 틀어놓고 일하시다가 간만에 언급돼서 인사하신 것 같은데. 많은 작가님들이 지금 흠집하셨을까? 아이참 맞다. 아이참 안 돼.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동요가 가까운 게 있다. 빨간 글자 아니어도 됩니다. 농담입니다.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매달 선정하고 있어서 아마 제가 이제 보부상 뉴스 때 마지막 뉴스로 항상 이걸 가져오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분기가 모이면 알라딘에 올라가고요. 알라딘에 올라간 그 이미지를 보시고 그걸 많이 공유해 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라딘 감사드리고요. 작가님 세 분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가. 하. Excuse me. good. I will. registrar.